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두리 예언의 이현진 입니다 앞전 영상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조회수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은 우리 유저님 유정섭님과 오병준님 하고 이렇게 저하고 세밍이 콜라보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가로 본능이었으면 요번에는 세로 본능 인데요 좀 이렇게 잘 봐주시고 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좀 제발 좀 댓글 좀 달아보세요 댓글 예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런 놈의 이런게 consulta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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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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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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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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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추 고추 긁정 멸치 고추 감 Sixteen 만드는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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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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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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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이 끝나나? 설탕가 설탕 이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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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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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